할렐루야 누군가가 이 세상을 고해와 같다 그런 말씀을 했죠 고해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 고생의 바다 고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을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두 딸이 여기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얘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무슨 말씀 아빠 우리도 고난이 많아서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원치 않게 일본에 강점되어서 온갖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민족적인 고난 겨우 해방이 되어서 이제 조금 살아볼까 했는데 5년 만에 동족상전 그것도 같은 동족끼리 인류 역사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전쟁을 3년 동안 겪어서 미국에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연합군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 마리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 수 있을까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라는 거죠 어떻게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엄청난 그런 민족적인 고난 고통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고통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그 이후에도 다 우리는 엄청난 그런 또 보리고개 시절 그런 가난 그런 고난을 너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와 크기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누구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간정과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10편 119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처럼 고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조그만한 고난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유언을 남겼는데 절대로 정치인은 되지 말아라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결국은 자살로 마감을 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또 총리 장관을 지낸 그런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고난이 조금 오면 이기지 못하고 우리 부산의 전직 시장 가운데서도 고난이 오니까 이기지 못해서 감옥에서 그냥 목매달아서 죽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죠 이렇게 누구나 인생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올 때에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이 자살한 부산시장 같았다면 또 이번에 국회의원 같았다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목매달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은 다윗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간정을 합니다 10편 119편 7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중요한 자세를 오늘 저녁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합니다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고난이 올 때 첫째는 고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 고난 고생 고통 하면 우리 머리 속에 얼른 인식되는 것이 무엇이죠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다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맨 먼저 인식을 합니다 인식 제가 여기 와서 이 인터넷 보건방송을 처음 보면서 먼저 어떻게 보면서 인식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인식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인식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당하게 되는데 고난을 생각할 때 첫째 고난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단순화시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려면 수능시험을 쳐야 돼요 수많은 과목들 그 과목들마다 문제가 수십 문제 많게는 수백 문제가 나오는데 그 여러분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들이 답이 없는 문제를 내겠습니까 만약에 내었다면 그 사람은 당장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감옥 가야 돼요 절대로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또 그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1장 2절로 3절에서 야구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고생인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온전히 기뻐게 여겨라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앞에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직 부산시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만일에 기뻐해 보십시오 죽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죽겠습니까 첫째는 고난이 오면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무도 너무도 긍정적인 인식이죠 온전히 기뻐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한번 받아 봅시다 너희가 압니다 너희가 압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에요 여기 나왔어요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고난을 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안다는 말이 뭐냐면 시험과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식이에요 인식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올 때에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인식을 바로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버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가운데에 고요한 바다로 373장 그 중에서 좋아하는 가사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집채만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쉴 수가 없어요 옆에 있던 많은 배들이 부서지고 침몰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배는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는 가사예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입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고난이 오오 고난이 와서 이 몸뚱아리 하나 천지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 뜻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큰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 그것도 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큰 믿음은 어떻게 가지느냐 어디서 오느냐 큰 믿음 여러분 신학교 졸업을 할 때 성적의 가장 최우수자 수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아니에요 신학교 수석이라고 해서 큰 믿음 아니에요 성적은 그 사람이 좋아도 여러분 그 사람이 큰 믿음 가진 목회자는 안되더라고요 어떤 신학교를 나와야 되느냐 미디안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미디안 신학교 어느 신학교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 미스터 비버리칼 여기 와서 보니까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웨스트 미스터 와 그랬는데 제가 이 웨스트 미스터를 너무 가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전신의 비버리칼이고 전신의 웨스트 미스터고 저분들요 여기에서 졸업하고 학위 받고 가서 반드시 또다시 거쳐야 할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디안 신학교에요 미디안 신학교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광야 신학교 나와야 돼요 광야 신학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큰 믿음이 생기는 거지 외민 나왔다고 비버리칼 나왔다고 용어는 잘하겠죠 하기는 받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요옵처럼 고난의 신학교를 통과해야 그때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요옵이 고난의 신학교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만이 아시더라 하나님 말이 아시더라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나를 순검같이 되게 하더라 할렐루야 요옵의 고난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순검이 아니에요 목회자라도 그 사람은 순검은 아니고 잘되면 18K이고 도검이고 더 안되면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 많다니깐요 고난의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하바드 대학을 나오고 웨스드미스트를 나와도 그 사람은 짝퉁 되는 거예요 짝퉁 고난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땅덩어리는 좁은데 터널은 아마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 없을 거예요 뭐 미국은 보니까 터널을 한 번도 내가 통과해 보질 않은 것 같아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근데 우리는 땅이 좁은 데다가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로를 만들면서 터널을 많이 뚫어놨는지요 여러분 부산 제가 사는 부산에 8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터널이 나와요 터널 다 통과됩니다 택시를 타고 8분을 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이 두 번째래요 근데 더 긴 게 있대요 8분 차를 타고 그 안에도 시속 100으로 달릴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요 대한민국은 전신에 전국 어디로 가도 그저 터널 또 터널 특히 강원도 같은 데 가보십시오 온통 터널입니다 근데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때 갓날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 가지고 막 우려대요 막 우려대요 왜 그래요 캄캄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 캄캄 갑자기 캄캄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든 어른이 터널 통과하면서 우는 사람 봤어요? 그런 멍청한 사람 봤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죠 이 터널은 뭐예요? 인식이 이 터널은 먼 길을 그렇지 않으면 산을 젤을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꼬불꼬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가려고 그걸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인식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어른들은 오히려 터널 아휴 이 터널을 놔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네 아까 제가 말한 8분짜리 그 이 터널이요 금영산입니다 부산에 그 금영산이 얼마나 큰 높은 산입니까? 그것 없으면 얼마만큼 길을 돌아가야 돼요? 어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터널을 가면서 누가 우는 사람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고맙죠 감사하죠 아이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나는 그 길을 몰라서 이 어린 아이가 터널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우는 것 울지만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부분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성경적인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 긍정적인 인식 이걸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두려워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 고난 어떻게 통과해요 나 어려워 차라리 목 매달아 죽겠다 약 먹고 죽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고난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총으로 가는 길에 지렁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에 정신만 차리고 탁 돈만 잘 잡으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정신 못 차고 자왕 우왕 부려워서 어찌할까 하다가는 그대로 침몰 당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인식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의지적 결단과 강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지적 결단 먼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다 받아옵시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뭐가 경고하다고요 심지가 심지가 뭡니까 심지가 경고하다 심지가 뭐예요 예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 심지가 마음 중에서 앞에 인식 인식한 것을 그 다음 뭡니까 의지로 받아야 결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심지가 경고한 자 의지가 경고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심지가 경고하지 않으면 요 고난 앞에서 막 흔들리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에 배에 여러분 배가 세월로 침몰할 때에 지침은 바로 내린 거예요 애들 보고 움직이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것만 맞는 말이에요 그것만 다른 것은 다 틀렸어요 근데 배는요 막 폭랑이 일어날 때에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요 딱 그 자리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좌왕 우왕해서 흔들리면 우리 한 사람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그게 몇 십 명 몇 백 명이 되면 뒤집어집니다 움직이면 되면 딱 그대로 앉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지가 경고하죠 고난이 올 때에 심지가 경고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심지가 경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는 이는 왜 심지가 경고하느냐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경고하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을 믿어 뭐 큰일 났어요 교회에서 큰일 났다는 사람 참 많죠 조금만 뭐 있으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장노님 큰일 났어요 뭐가 그렇게 큰일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신지가 경고해야 돼요 의지입니다 믿음의 의지 욕기 23장 11절로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여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여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욕은 고난받을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가 경고해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똑 똑바로 따랐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고난 좋은 몸의 성도들이 어때요 비틀거려요 비틀거려요 막 난리에요 난리 아이고 하나님 뭐 믿었더니 별조 없네 11조 생활 내가 꼬박꼬박 잘했는데 별조 없네 별별 마음이 흔들려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에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똑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에요 치우치면 고난하고요 모든 것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믿음의 의지는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내 마음에 딱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누가 흔들 거예요 트럼프가 흔들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겠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지가 경고한 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지적 결단 그리고 인내하는 거 인내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노예에서 원로가 되고 후배 목사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 10년 한 교회를 목회하신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목사님처럼 평생을 성기고 원로 목사가 되신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사실 맞아요 지나 놓고 보니 모든 게 다 은혜였고요 그런데 또 후배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좀 가르쳐 줘요 노하우를 가르쳐 주라는 거지 노하우 그래 꼭 가르쳐 줄까 예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목회를 해보니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내가 할 일은 인내하는 거야 됐어? 인내해 참아 교회 안에 수많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 참아 인내해 제가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세 번째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려면 믿음으로 고난과 싸우는 행동도 나와야 돼요 바른 인식을 가지고 둘째는 오래 참고 결단하고 인내하고 셋째는 때로는 싸워야 돼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혈기로 싸우지 말아 그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구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시련을 견디어내려면 얼마나 피나는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멸류관을 얻으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지난번에 육상 선수 마라톤 선수 여자 선수인데요 얼마 전에 방송으로 다 중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42.195를 다 띄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더니 토해내는 토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로 목사가 됐는데 저는 과연 저 마라톤 선수처럼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가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하, 매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저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과연 저렇게 뛰었을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최고의 무기 최고의 병기가 뭡니까 기도에요 기도 기도가요 최고의 고난의 가장 최고의 병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당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도 가르쳐줘요 어디서 이 고난이 왔는지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요 생각지도 않게 도와줄 사람이 나와요 도와줄 사람이 나와요 아니 갑자기 저분이 왜 왔어? 날 도우러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는 5년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브라질의 쌍파울루에 있는 한인교회 부목사로는 서울의 충영교회에서 부목사로 숨기다가 제일 처음 간 곳이 쌍파울루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를 싹 잘 몰라도 다 압니다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리가 어떤 것도 다 제가 알아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5년을 브라질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갑자기 부산에서 지금 목사님이 소개했던 그 교회에서 앞에 목사님 1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20년을 목양을 잘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저를 2대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2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5세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GM에서 다시 성교사로 인주를 받아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보금을 전하는 그런 순회 성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 30년 이상을 한인 목회를 하면서 한인 목회나 우리 한국 목회나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고난을 저거는 100%는 어찌 알겠습니까 말은 그래도 다 알고 있어요 저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 그런 고난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이거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또 고난이 아이고 이제 좀 실만하다 싶으면 또 고난이 하나 오고 또 고난이 하나 오고 그런 수많은 고난이 옵니다 저는 그 고난이 올 때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는 곳이 있어요 보따리 쌓아 가지고 성경 찬송 들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회 강단으로 올라가 버려요 여보 미안해요 나 거기 강단에 가서 이제 자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놓고 강단에 올라가요 강단에서 그냥 거기에서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불렀던 이 찬송 많이 거기에서 불렀습니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이 풍랑이 우리 교회 더 풍대게 하시고 더 빨리 가도록 해달라고 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장노님들이 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요 아니요 나는 세상에 이런 좋은 궁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궁전이 어디 있어요 이불 펴고 강단에서 거기서 잠자고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목사님 내려오셔도 돼요 교회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아 그래요 장노님 그럼 내려갈까요 아니요 내려오세요 그리고 내려가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고 그러고 난 뒤에 참 놀라운 경험은요 간증이 했죠 풍랑이 있고 난 뒤에 내가 기도하고 그 문제가 딱 지나고 나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목사님 아까 우리 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수백 명이 몰려들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딱 하고 나면요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것을 영적으로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요 저 목해가 뿌리를 팍 박는 것 같고 더 깊이 그러면서 교회 숫자적으로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은퇴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다 됐네요 끝이네요 이제 내일 모레 은퇴니까 다 됐네요 그랬는데요 갑자기 뜨다지게 하는 교회 안에 바람이 부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 지금 내일 모레 은퇴 할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일 모레 은퇴인데요 제가 6월 달에 제가 은퇴 하려고 했는데 4월 달 중직자 투표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일어요 막 그냥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목해한 중에 최고로 큰 바람이에요 에라 할 수 없다 어디로 갔겠어요 내가 또 보따리 사들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일 모레 내 고마 편안하게 은퇴 하게 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또 이런 것 줘야 해요 가서 또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장노님 화물이 어느 날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내려오세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게 은퇴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앞에 바람 다 일으키고 난 뒤에는 이 은퇴 문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순탈하게 요즘 뭐 원로 목사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 그런데 우리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아무 말 안 없어요 장노님 한 번에 가서 우리 김 목사님 여기 와서 25년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교회만큼 부흥시켰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다 기립해서 박수 크게 한 번 치고 원로 목사님으로 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니까 공교회가 제청합니다 벌떡 있나 박수 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고난이 오히려 더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저로 하여금 더 편안하게 은퇴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간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우리 다 같이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길 캄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은 체험적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한 말씀 체험한 말씀 체험한 말씀 깨달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주의 윤례를 체험적으로 배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요업처럼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